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역시 상사화를 들으러 와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네, 요즘 댓글을 보면 제가 힘이 나요.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내셔서 저에게 댓글로 응원을 해주시는데 그 응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남은 세 번의 영상, 오늘 영상 빼면 두 번이 남겠네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정성스럽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댓글을 읽다 보니까 몇 분이 이 상사화를 들으면서 노래가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김광석님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노래가 생각난다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짧게 기타 끌어안고 앉아서 여러분께 잠시 들려드리고 또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십시오.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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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노래를πα 하셨습니다.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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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노래가 생각난다고 하셔가지고요.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며 눈물 나노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람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피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의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상사와 낭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책방에서 편안히 머무시길 바라겠습니다. 14. 일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삶의 큰 위로가 되는 것 같다. 더구나 혜인은 무섭고 쓸쓸했던 시간들을 함께 보낸 사람이기에 비록 연약한 여자일지라도 내게는 절대적일 만큼 큰 사람으로 다가와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녀의 얼굴이 떠오른다. 홀연히 나타난 듯한 실제 같은 그녀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리면 나도 모르게 몸을 벌떡 일으키게 된다. 우스꽝스럽고 유치한 노릇이지만 더없이 행복한 아침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아침마다 여유가 있었고 기분 좋은 날이면 타던 자전거로 거의 매일 출퇴근을 했다. 짧은 거리지만 신나게 달리는 중에 연구소 동료들을 만나면 휘파람을 불면서 장난스럽게 스쳐 지나가곤 했다. 저 친구 요새 왜 저래? 연애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좋아? 좋은 때지. 다시 한번 휙 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한 손을 높이 들고 흔들면 뒤따라오는 유쾌한 웃음소리들. 자전거를 세우고 연구실로 들어가기 전에 담배를 피우려고 벤치에 앉으면 어디선가 숨어서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가 휴대폰을 걸어온다. 잘 잤어요? 그럼요. 잘 잤죠? 지금부터 잘 자려고요. 또 밤을 새웠어요? 꼭 그래야 돼요? 나쁜 습관이죠. 고치려고 애쓰고 있어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럴게요. 사랑해요. 저도요. 퇴근하면 전화 주세요.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전화를 피하다 못해 며칠씩 전원을 꺼놓기까지 했었다. 그렇듯 무엇이든 부정하던 그녀가 이젠 어떠한 권유를 해도 거부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좁혀질 거리마저도 없게 된 그녀와의 절대적인 사랑. 동력 하늘의 부챗살 모양으로 붉게 번진 아침 햇살을 보며 잠시 그리움에 잠겨 본다. 주말에 서울 갈 일이 있을 때는 고속버스를 이용했다.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일이었다. 서울에 도착하면 언제나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린 대개 식사를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일찍 도착한 날은 영화를 보기도 했다. 늦은 밤이 되면 어느 날은 각자 집으로 어느 날은 호텔에서 함께 지냈다. 서로에 대해 목말라하며 간절히 그리워하던 열정을 간직한 채 일주일 혹은 2주일 만에 불을 당기지만 이제 우린 서두르지 않았다. 물론 겉옷을 양탄자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두지도 않았다. 또한 소파에 앉아 나누거나 샤워를 하기도 했고 편한 자세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세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우린 잠자리에 들듯 자연스럽게 침대로 다가가 시트 속에 몸을 묻었다. 내가 그녀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끌어당겨 입술을 찾으면 그녀가 고개를 들어 입술을 열어주었고 긴장된 그러면서도 뜨거운 살과 살이 만났다. 그럴 때면 그녀의 촉촉한 목소리가 내 귓볼을 간지리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사랑해요. 사랑을 나눌 때도 익숙하고 친숙해진 느낌이 주는 편안함으로 인해 더없이 행복했다. 서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참아주는 인내 찬란한 기쁨 감출 수 있을 만큼의 고통 절정의 환희를 위한 서로의 배려 사랑을 끝내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나면 언제나 가느다란 한숨소리가 들리곤 했다. 언제 우린 완전히 만나게 될까 마음이 급해졌다. 그녀와 한 집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날 믿죠? 갑자기 대답해봐요. 날 믿어요? 그럼요. 믿어요. 날 정말 사랑하죠? 당신이 날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녀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나 하루라도 빨리 당신하고 함께 살고 싶어. 내일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할 거예요.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올 수 있죠. 그녀는 한참을 기다리게 한 후에 입을 열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 주위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숨어 사는 게 되죠.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들처럼 결혼식도 못 할 테고. 난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지 결혼식 과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괜히 번잡스럽기만 하고. 아침에 당신 배웅 받으며 출근하고 퇴근 후엔 함께 저녁 먹고. 당신은 그림 그리고 난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어느 날은 산책도 하고. 어때요? 좋잖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아니요. 서두를 거예요. 따라준다고 약속만 해요. 알았어요. 그러겠어요.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어쨌든 그녀는 약속을 해 주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삶 속에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한 사랑이 되는 것 같다. 두 사람이 함께 꾸려가는 삶. 더구나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란 얼마나 행복할까. 불행한 일은 연이어 닥친다고 하지만 좋은 일도 마찬가지였다. 꿈도 꾸지 못하던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바램으로 자리 잡고 있던 일이 꿈같이 일어났다. 점심시간을 조금 앞두고 오전 내내 긴 회의에서 돌아온 이 부장이 나를 불렀다. 자네 말이야 한 2년쯤 나갔다 오지 않겠나. 나가는데 문제될 만한 일은 없지. 갑작스런 이 부장의 말에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나가 다녀 어딜. 이 사람 놀라긴. 오콤 말이야. 지난번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거긴 안 둘렀었지. 네. 오콤이 산 호세에 있잖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샌프란시스코 아래에 있다고 하더군. 이번에 결정 지었어. 두 명을 보내기로. 한 명은 기술부에서 가고 한 명은 우리 연구실에서 보내기로 했는데. 자네 어때? 좋은 기회인데 다녀올 텐가? 보내주신다면 저야 영광이죠. 망설일 일이 아니었다. 어쩌다가 프로젝트 하나가 성공하면 다음 또 다음 단계가 진행 중이어야 하는데 늘 거기서 헤매고는 했다. 유독 나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스카우트 되어서 들어온 박사 출신들은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었다. 특히 회의할 때 그들이 보여주는 정보 분석력과 추진력 그리고 자신감은 노력만 가지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기에 충분했다. 다행인지 용케도 내가 맡은 일을 포기한 적은 없었다. 그렇게 하자니 남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2년씩이나 미국 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보통 6개월이나 길어야 1년인데 연수 기간이 2년이란 건 말이 연수지. 자네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걸 뜻하는 거야. 능력 위주로 보낸다면야 선뜻 자네를 추천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싶기도 하고 기회를 주면 크게 발전할 만한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 자네를 추천한 걸세.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때 주위에서 와 하는 소리와 함께 박수 소리가 연구실 안을 울렸다. 축하하네. 정민규 씨 행운을 얻은 거야. 더구나 기한이 2년이라니 이런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려울 거야. 축하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가 하면 염려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각오 단단히 하고 가야 될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내줄 사람들이 아니거든. 모르긴 해도 스트레스 깨나 쌓일 걸. 그렇다고 겁먹을 건 없어. 긴장하라는 얘기지. 갑자기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를 이 부장이 맞고 나섰다. 내가 정민규를 추천했지만 혹시 희망하는 사람 있으면 말해봐요. 충분히 심사숙고 해볼 테니까. 조용한 가운데 우리 팀의 팀장이 말했다. 아닙니다 부장님. 잘 결정하신 겁니다. 나이나 여권도 제일 적당하고요. 모두들 같은 생각인가? 부서원들은 입을 모아 네 라고 합창을 했다. 어머니는 건강하신가? 그동안 괜찮으시겠어? 네. 건강하신 편이에요. 아마 얘기를 들으시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양심에 걸렸다. 요즘 들어 기력이 떨어진 듯한 어머니는 잊고 지냈다.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해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오직 들뜬 마음뿐이었다. 회사 근처를 피해 유성 쪽에 오피스텔이라도 구할 참이었다. 혹시 결혼할 사람은 있나? 네. 있습니다. 잠시 망설임 끝에 대답했다. 그래? 결혼식 날짜는 잡았지? 아직요. 결혼식을 급하게 하든지. 하여튼 자네 무척 바쁘게 생겼구먼. 회사 방침이 배우자에 한해서만 생활보조비를 약간 지불한다나 봐. 자네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아이들은 데려가든 말든 자유인데 대신에 보조비가 없고. 출발은 언제쯤입니까? 글쎄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일단 오콤에서 다음 주에 사람이 오나 봐. 약 한 달쯤 머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떠난 뒤에 바로 출발해야 될걸? 그리고 그동안 회사에서 자네가 맡고 있던 일도 깔끔히 정리해야 되네. 네. 알았습니다. 내 자리로 가려다 말고 몸을 돌렸다. 왜 그러냐는 듯이 이 부장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저 부장님. 열심히 해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그럴 거 없어. 자네가 한 만큼 받는 거야. 그렇게 좋은가? 네. 좋습니다. 제가 입사 얼마 후부터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는 이 부장이었다. 이번에 나를 추천한 것도 이 부장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없었다면 힘든 일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음악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연구실에서 뛰쳐나왔다. 현관을 나선 다음 회사 마당으로 나가자마자 휴대폰을 누르며 가까운 벤치로 가서 앉았다. 나예요. 내가 생각해도 목소리가 너무 들떠있는 것 같아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가다듬었다. 목소리가 왜 그래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숨이 찬 것 같이 들려요. 뛰어와서 그래요. 기쁜 일이 생겨서 당신에게 뭔지 알리려고 회사 마당으로 막 뛰어나왔어요. 어머, 기쁜 일이요? 뭔데요? 혹시 승진한 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요? 신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거창해요. 이제 말해봐요. 나 미국에 가게 됐어요. 아니지.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2년 동안인데. 우선 그만큼이 어디예요.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아는 사람들도 없고. 어때요? 시작이 좋죠? 이만하면 충분히 기쁜 소식이죠? 잘됐네요.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낮은 음성이었다. 왜? 기쁘지 않아요? 축하해요. 내가 하자는 대로 따른다고 했죠? 딴소리 없게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 이 이상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혼자 다녀오세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자. 순간 나도 모르게 짜증이 일어났다. 좋은 소식인 건 나도 동감해요. 하지만 나까지 어떻게… 나는 미국에 갈 경우 숙소 문제와 가족 한 명이 동행할 수 있다는 조건 등을 이 부장의 말보다 더 좋게 약간씩 살을 붙여가며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주말에 만나서 결정짓자는 그녀의 말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이가 안 좋으세요? 고기를 씹는 어머니의 모습이 거북해 보였다. 어금니 옆에 두 개가 요즘 계속해서 속을 썩이는구나. 왜? 이상해 보이니? 앞니로만 잡수시는 것 같아서요. 치과에 가셔야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치아는 빨리 가야 고생을 덜해요. 종업원을 불러서 갈비살을 작게 잘라달라고 부탁했다. 단골 치과가 종로에 있다고 하셨죠? 바로 우리 가게 2층에 있지 않니. 너는 치과 볼 일 없냐? 저는 다음 다음 주쯤에 스케일링이나 하려고요.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식사 끝나면 같이 가세요. 그럴까? 자세히 보니 아프다는 쪽에 볼이 약간 부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병원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던 어머니였는데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바로 응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 어머니를 찾아온 용권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너, 애미한테 할 말 있니? 하여튼 어머니 눈치는 예나 쟤나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특별한 용권이 있다는 걸. 이 녀석아. 그러니까 애미지. 뭔지 말이나 해봐라. 어머니, 건강한 편이죠? 그건 왜 물어? 한 2년 동안은 지금처럼 끄떡없죠? 네 형 떠나고 겉모양이 폭삭 늙어서 그렇지. 건강이야 타고난 것 같다. 됐지? 이제 말해봐라. 궁금하구나. 어머니, 회사에서 2년 동안 미국에 다녀오라고 하는데 갔다 올까요? 저번에도 갔다 오더니 또 뽑혔니? 몇 명이나 가는데. 두 명인데 연구소에서는 저 하나예요. 세상에. 연구소에는 맨 박사만 있다면서 그 사람들을 제치고 네가 뽑혔으니 장한 일이다. 제법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만큼 많이 배우라는 거겠죠. 어찌됐든 장하다. 헌데 애미 건강은 왜 물었어? 그동안에 병이라도 날까 봐서 걱정되니? 아무래도 그렇죠. 평소에도 잘 못해드리는데. 그럴 거 없다. 내 걱정 말고 무조건 떠나거라.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난 이모가 와서 큰 힘이 되어주고 있잖니. 걱정할 것 없다. 너 지금 애미 걱정할 때가 아니다. 나영이는 어떡할래? 2년이라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서둘러 결혼식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며칠 전에 가게에 들렀는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지 애가 심란해 보이더라. 그러고 보니 나영의 전화가 기억났다. 며칠 전이었다. 어쩌면 어머니에게 들렀던 그날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나영은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전화를 건 모양인데 그날따라 일이 남아있었다. 퇴근이 늦나 보구나. 내가 시간을 잘못 맞췄네. 내가 곤란해 하는 걸 눈치챈 듯 했다. 응.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숙소에 가서 내가 전화할게. 아니야. 그럴 거 없어. 서울 오면 시간 좀 내줘. 많이 바쁘면 내가 내려가도 되고. 끊는다. 잘 있어.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고 그래서인지 우울하게 들렸다. 전화를 끊으려 하는 나영을 황급히 불렀다. 나영아. 응? 잘 지내고 있지. 별일 없니? 응. 끊는다. 안녕.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이 있나? 심란해 보이더라는 어머니의 말이 신경 쓰였다. 나영아. 나영에게는 배신감만 안겨준 비열한 인간이 되어버렸지만 아주 등을 돌리고 싶지는 않았다. 예전처럼 좋은 친구로서 난 그럴 수 있는데 나영의 용서를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나영아. 고기 식는다. 고기 식는다. 어서 먹어라. 네? 고기 식는다. 고기 식는다. 고기 식는다. 고기 식는다. 고기 식는다. 고기 식는다. 그런데 친구라니. 다퉜니? 다투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전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미국에 다녀와서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나이 생각은 안 하니? 요즘은 다들 늦게 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은 공부도 할 겸 회사 일에만 매달리고 싶어서 그래요. 결국 어머니에게는 이런 방법밖에 없구나. 거짓말밖에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거짓말만은 용서하지 않았다. 아주 작은 거짓말도 일단 어머니께 들키면 어찌나 무섭게 매를 들었던지 거짓말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자랐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짓을 진실인 양 가장해서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니 앞으로도 몇 사람에게 진실을 가장한 거짓의 울타리를 더 쳐야 할지 모르는데 아무리 사랑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세상 모두와 등을 진다 해도 그럴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해인도 그랬으리라. 그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누르며 나에게로 왔을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멈칫거리게 하는 모든 걸 떨쳐버리고 때로는 한밤중에 갈비뼈에 금이 간 듯한 통증에 괴로워도 하며 이제 겨우 그녀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머니의 환한 목소리에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꼭 넉나간 녀석 같구나. 내가 그렇게 보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민규야. 내 말 잘 들어라. 남자는 적당한 시기에 가정을 꾸려야 하는 거다.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를 했다 하더라도 일가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 남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거야. 나영이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니 난 도무지 믿지를 못하겠구나.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우리 집 투나든 것만도 벌써 몇 년인데 나영이를 만나서 직접 듣기 전에는 네 말도 못 믿는다. 온 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말고 창문을 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다리가 휘청거렸다. 꼬박 몇 시간을 앉아있었다. 이른 아침에 오자마자 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국에 함께 가자며 비슷한 말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벌써 늦은 오후였다. 조금도 흔들림 없는 그녀의 고집에 차라리 미국 가는 것을 내가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하루해를 보낸 셈이었다.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주기로 약속했기에 제주에 가는 문제도 거의 단념한 그녀인데 이번엔 갑자기 미국에 함께 가자고 했으니 선뜻 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면 하는 대로 존중해 주지 못하는 내가 더 문제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녀를 제주에 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나 나 혼자는 미국에 가지 않겠다는 마음은 결국 같은 거였다. 갈증난다면서 맥주를 찾자 부지런히 나갔던 그녀가 편의점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캔맥주 하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많이 샀어요? 목만 축이고 좀 쉬었다가 나가서 저녁 먹어야죠. 그녀는 맥주병을 주방용 휴지로 닦고 나는 식탁 위에 놓여있는 담배꽁추가 수북이 쌓인 재떠리와 머그잔 등을 치웠다. 그냥 있어요. 내가 할게요. 유리컵과 비스킷, 치즈 등이 담긴 접시를 들고 오는 그녀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편의점에 갈 때까지만 해도 무척 피곤하고 곤혹스러워 보였는데 화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화났어요. 조금 답답할 뿐이죠. 그녀 손에 들린 맥주병을 가져다 병마개를 따서 먼저 그녀의 컵에 따라주었다. 내 컵에는 자기가 따르겠다는 듯 맥주병을 달라며 손을 뻗었다. 됐어요. 내가 할게요. 거품이 가득한 컵을 그녀 가까이 내밀었다. 건배해요. 뭘 위해서 할까? 나는 있는데. 생글거리는 모습이 예뻤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그래요? 자, 당신이 말해봐요. 놀랄 것 같아. 조금만 놀라야 돼요. 나 무한하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맥주 거품 다 날아가네. 거품이 그렇게 아까우면 우리 건배하지 말고 그냥 마셔요. 허허허. 나 참. 온종일 기운 빼놓고는 이젠 약을 올리기까지 하네. 자, 빨리 말해봐요. 그녀는 맥주잔을 조금 더 높이 들었다. 우리 두 사람의 미국 생활을 위해서 건배. 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다. 정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잔을 식탁 위에 놓고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리 와요. 여기 앉아요. 그녀는 일어서서 의자를 옮기려고 했다. 의자 두고 그냥 와요. 어서. 그녀는 내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팔을 들어 내 어깨에 얹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집을 부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가는 거죠? 네. 정말이니까 믿으세요. 미안해요. 고집 부려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어떤 계획을? 미국 가는 거 포기하고. 회사에서 너무 가까우면 당신이 불편할지 모르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당신을 데려오려고 했죠. 그러다가 기회 봐서 아파트라도 장만한 다음에 숙소에서 나오려고요. 이젠 떨어져 있는 게 싫어요. 우선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한두 번은 볼 거 아니에요.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 당신한테는 무척하고 좋은 기회를 하면서 그걸 포기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온종일 애를 태우더니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사실은 갈까 말까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생각해봤죠. 나한테는 당신이 너무 과분해요. 당신 같은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날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묵묵히 따르는 것 또한 큰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우선 여권 신청부터 할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한테 잘할게요. 그녀를 끌어안고 있던 팔에 다시 힘을 주었다. 나의 목 뒤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그녀가 말했다. 나 무겁지 않아요? 다리 아프죠? 아니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순간 나연과의 전화 약속이 떠올랐지만 곧 잊어버렸다. 나는 믿지 않았다. 운명을. 또는 숙명이란 걸. 그건 불행의 맹끝에서 체념과 함께 스스로에게 주는 위로와 같은 그저 그런 것이려니 했다. 더구나 한 여자가 내 삶 속에 들어와 나 또한 그녀의 삶에 끼어들어 암울한 나날이 계속될 때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고통과 절망의 늪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그러나 요즘에는 어쩌면 운명에 이끌려 다니는 게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정말 그렇다면 아무리 거부해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더구나 그것이 내가 혜인을 떠나야 하는 것이라면 그걸 운명이라 여기고 순순히 따라야 한단 말인가. 혜인을 사랑한 죄목으로 받는 벌일까. 아니면 나영과 보낸 십여 년 세월을 외면했다 해서 받는 벌일까.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더욱 괴로운 것은 내가 비겁하고 용기 없고 치졸하다는 스스로의 실망감 때문이 아니다. 그거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혜인이 나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면 고통스럽다 못해 두려움까지 밀려와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나영을 설득해볼까. 아니면 무슨 말로 어떻게 나영을 설득시킨단 말인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아. 나영의 참담해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혜인에게서 미국에 함께 가겠다는 결심을 받아내던 날 나영에게 전화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시간도 늦었지만 다음 주에 와서 만나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지나쳐버렸다. 그런데 왠지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월요일날 출근하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려고 전화를 걸었다. 나영은 몹시 화가 나있었다. 아무리 여자에게 빠져있어도 그렇지 참 유난스럽기도 하다. 그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회사는 어떻게 다니니? 나랑은 좋은 친구 하자며. 친구가 오랜만에 의논할 게 있다는데도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외면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니? 이혜인이가? 너희들은 미쳤어. 미쳐도 아주 더럽게. 하기야,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나영아, 제발. 잘 지내나 궁금해서 몇 번이고 전화하려고 했었어. 미안하다. 더구나 어제는 약속까지 해놓고. 미안해서 이렇게 일찍 걸지 않았니? 그런데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어머니도 그러시더라. 너 마음이 몹시 심란해 보이더라고 하시면서 걱정하셨어. 잠시 아무 대답이 없더니 한참 뒤에 목매인 목소리로 나영이 입을 열었다. 이번 토요일엔 올 거야? 응. 시간 내줄 수 있지? 그래, 출발하면서 전화할게. 알았어. 내가 말 심하게 해서 미안해. 끊는다. 몹시 궁금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왜 그러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토요일. 오랜만에 식사도 하고 영화라도 보면서 나영과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약속 장소로 갔다. 빨리 오려고 속력을 내서 달렸기에 내가 먼저 도착한 탓도 있지만 나영은 약속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야 나타났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나영이었다. 실내를 두리번거리는 나영과 얼굴이 마주친 순간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영은 양쪽 볼이 움푹 패일 정도로 얼굴이 야위였고 희고 맑던 얼굴에는 그늘마저 드리워져 있었다. 평소에 늘 밝기만 하던 나영이 아니었다. 내 앞으로 다가온 나영은 구석자리를 가리키며 그쪽으로 가자고 했다. 유리창가에 앉기를 좋아하는 나영이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영을 따라 어둡고 구석진 자리로 갔다. 어디 아프니? 의자에 앉으며 성급히 물었다. 그렇게 보여? 나영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이마에 땀을 눌러 닦았다. 아직 땀을 흘릴 만큼 더운 날씨도 아닌데 더구나 한여름에도 땀을 잘 흘리지 않는 나영인데 그녀는 계속 손수건을 이마에 갖다대며 눌렀다.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버님 어머님도 안녕하시지. 시간 없니? 빨리 가야 해? 무척 서두는 것 같다. 아니야 아니야. 시간 많아. 모처럼 너하고 영화라도 볼까 했는걸. 네가 몸이 안 좋아 보이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괜히 그럴 거 없어. 미안하다.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나 궁금한 게 있어. 혜인씨랑은 아직도니? 나영아. 제발 그만하자. 너희들은 미쳤어. 또 그렇게 시작할 거니? 알고 있다. 미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그래, 난 미쳤어. 그렇다고 해도 난 너와의 긴 시간을 지우고 싶지 않은데 넌 그러고 싶니? 내가 미쳐버려서 안 되겠니? 쉽게 지워버릴 시간들이 아니잖니. 미안하다. 미안하다. 가슴 속에서만 꿈틀댈 뿐 말이 되어 나오진 않았다. 나영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켜려는데 나영이 외치듯이 말했다. 담배 피지 마. 담배 연기가 너무 싫어. 언제는 담배나 배워볼까 한다더니? 그땐 그때고. 하여튼 지금은 싫어.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다. 담배값만 만지작거리며 조금 지루하다 싶게 멍하니 있는데 나영이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을 시작했다. 민규 씨, 용건 말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을게. 자꾸 혜인 씨 얘기 꺼내서 미안한데 오늘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할 거니까 대신에 민규 씨도 솔직히 대답해줘. 두 사람 앞으로 어떡할 거야? 도저히 헤어질 수 없다면 무슨 계획이라도 있을 거잖아. 평생을 지금처럼 민규 씨가 찾아다니면서 살 거니? 나영아, 제발 그냥 내버려둘 수 없겠니? 정민규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마라. 다시는 묻지 않는다고 했잖아. 민규 씨 대답을 들어야만 나도 마음 정리할 것 같아서 그래. 꼭 들어야겠니? 하기야, 언제 내가 너한테 숨긴 게 있었니? 하지만 이런 얘기를 어떻게 모두 말하란 말이니?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나영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혜인을 사랑하는 대가라면 말을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인과 함께 미국으로 갈 계획이라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말해주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나영은 종업원을 불러 얼음물을 시켰다. 얼음이 유리컵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날 정도로 물을 마시는 나영의 손이 몹시 떨고 있었다. 왜였을까? 그걸 보며 심한 모욕감이 들었던 건 떠나야 해. 우릴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으니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호 아닌가.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나영이 비장한 각오라도 한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민규 씨 나 말할게. 그래 뭐든 다 얘기해 들어줄 테니 말을 하려면 서두가 좀 길어질 거야. 지루하더라도 중간에 말 막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사실은 민규 씨한테 이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 당황스럽고 화나고 겁도 나는 최악의 상황에서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어. 나 혼자 해결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지만 결국 나만 파멸이고 절망이라는 억울함에 고개가 흔들어지더라. 하지만 민규 씨하고 의논하자니 어떤 빌미를 핑계삼아 민규 씨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건 자존심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모르겠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갈등하며 가슴을 치고 또 쳐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어. 겨우 떠오른 생각이 그래 민규 씨 만나서 그 사람 앞에서 순간적으로 결심하자였어. 내 얘기 듣고 혹시라도 날 원망하지 마. 그러면 나도 민규 씨 원망하게 될 거야. 너희 두 사람은 사랑하기에 미쳤지만 난 내가 살기 위해 미쳐버릴지 몰라. 그러지 말자고 우리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민규 씨 의견을 듣고 싶어 무척 놀랍겠지만 어떡하니 이렇게 되어버린 걸 나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나영아 울지 마 진정하고 끝까지 말을 해봐 도무지 짐작이 가질 않는구나. 네가 많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밖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좋은 친구라도 하자고 해서 그게 어딘가 했었는데 어떻게 그 한순간에 이리 민규 씨 민규 씨 나 임신했어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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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